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걸로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. 진짜요? 네, 기자님 부담 가르치면 어때요? 그리고 제가 그려줄게요. 아니, 아니, 아니. 이거 기사님이 붙여있었던 것 같아요. 컨실러에 붙여놨어요. 스티커 아까워서. 진짜요? 네. 이거 다음에 나가야 돼. 이거 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, 계속. 드려야 되는데. 조심하세요. 오늘 사람 되게 많네요. 오늘 차 안 막혔어요, 오실 때? 어, 네. 저는 괜찮았는데, 보안 사람 많이 많아요. 아. 도대체. 네. 아니, 아니, 아니. 어때요? 이거 뭐지요? 이거, 이거 있잖아. 하아아. 하악. 손으로 돌아가야 된다 감사합니다 아, 네 고맙습니다 샀다 감사합니다 아까 또 봬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